한국과 아프리카 간 경제협력과 더불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화 모임이 최근 케냐 나이로비에서 진행됐습니다. 2023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고위급 회의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정재계 인사들과 케냐와 잔비아, 콩고 등 아프리카 30개 나라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. 특히 이번 회의가 성사되기까지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교육과 의료 선교 활동을 펼쳐온 차단법인 글로벌 에듀 등 기독교계가 가교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알려져 의미를 더했습니다. 한아프리카 회의에선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사업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. 한아프리카 회의에선 아프리카